경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찾고 말겠어! 최후의 세븐하이츠, 루디를 찾아가라! 엄마! 엄마... 정신 차려 렌! 나는 용병단장 렌이다! 피렌! 정화를 도착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다올라라, 아그니의 힘이오! 나는 궁퇴의 지배자다! 멜리사! 멜리사에게서 편지가 왔다 드디어 세인의 흔적을 찾은 건가요? 성십자단을 조사하다가 부캐 해적에게 납치되었다는데... 뭐라고요? 해적이 왜 멜리사를... 흠... 소식을 가지고 온 자가 있으니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자 해적이 왜 멜리사 간단해. 몸값 천만 골드. 뭐? 그렇게 큰 돈이 있을 리가 없잖아! 협상 결렬인가? 그 여자, 끔찍한 일을 당하겠는걸. 비겁한 해적놈들, 가만 놔두지 않겠어! 사나운 눈빛이군. 마음에 드는걸? 내 부탁을 들어만 준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 줄 수도 있는데. 어때? 부탁이라니? 어려운 부탁은 아니야. 일단 가면서 이야기할까? 시간은 돈이라고. 보여주마. 진정한 아그니의 힘을. 내 칼은 네 약점을 모두 알고 있지. 약속을 지킬 때가 됐어. 부탁이란 게 뭐지? 내가 기간테우스에게 고용된 건 해적 부하들이 훔쳐간 기간테우스의 보물을 찾기 위해서야. 그런데 이 녀석들 만만치가 않더란 말이지. 그래서 너희들의 도움을 받았으면 해. 감히 미천한 해결사 따위의 일을 도와달라는 것이더냐? 어머, 무서워라. 급한 건 내 쪽이 아닐 텐데. 음? 알겠다. 도와주도록 하지. 루디! 레이챼, 목적을 잊지 말자. 이것이 진정한 천중의 힘! 가져라! 어떻게 지내자. 뚱루루는 이는 안전. 이 녀석들! 보물을 내놓아라! 렛! 기다려! 그나저나 두 사람은... 친구? 나이 차이가 많이 나 보이는데... 전우라고 할 수 있지. 전우라. 그냥 내가 이상한 거라고 해두지. 저기! 쓰러진 해적이 있어요! 이 녀석, 공범 중 한 명이군. 이봐! 정신 좀 차려봐! 이야기를 들어보려면 일단 정신을 차리게 해야 할 것 같군. 정신 차리게 하는 데는 서리풀꽃이 최고지. 이게 서리풀꽃이군. 이걸 이렇게 뽑으면... 그렇게 뽑으면 약초로 못 써! 그 녀석 참... 루디도 그런 표정을 지을 줄 아네. 그런가? 이봐. 정신이 들어? 너무 아파. 고통을 멈춰줘. 보호물이 어디 있는지 말하면 고통을 멈춰주지. 안돼. 기간테우스가 그 보호물을 가지게 되면 큰일이... 그래? 그럼 기간테우스에게 같이 가야겠군. 제발... 기간테우스에게만은... 그 물건을 흡수한 두목이 얼마나 잔인해지는지 알아? 감사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살려달라고! 날 무시하는 자는 죽음으로 응징한다. 저번에 한 녀석은 두목의 밥을 덜 퍼줬다고! 대포로 날려버렸다고! 그렇게 무서우면 빨리 말하라고. 보물은 북쪽 언덕에 있는 붉은 깃발이 꼽힌 바위 아래에... 그래도 죽기 직전에 알아내서 다행이군. 그럼 가볼까? 그 보물이라는 거... 우리가 아는 그것일지도 모르겠어. 그래. 30년 전 그날... 세상에 퍼진 그 조각과 파편들... 여긴 우리의 영역이다! 목숨이 아깝다면 울려나라! 우린 저기 언덕 위에서 찾을 물건이 있어. 어제 온 놈들과 한퇴근해! 죽어라! 이 녀석들! 우린 해적이 아니라고! 인간은 인간이다! 렌! 대화는 상대를 봐가면서 하는 거야. 낭비할 시간은 없다. 돌판! 이 녀석들... 평소엔 이렇게 사납지 않았었는데? 레이첼의 예상이 맞은 것 같군. 그래. 그 힘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겠지. 이 야만족들! 방해하지 말라고! 멜리사를 빨리 구해야 한단 말이야! 렌! 무서워... 불멸의 불꽃이요! 너무 흐분한 것 같은데... 멜리사를 왜 그렇게 구하려고 하는 거야? 부모님의 복수와 관계가 있다고 해두지. 렌! 평정심을 유지해라. 그 힘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영향을 준다. 그래도! 빨리 보물을 찾아요! 렌! 렌! 알겠어요. 렌. 비하인드 Voilà! 렌. 캐스퍼, 네가 말했던 보물이 이거야? 그래, 맞는 것 같군 이건 그냥 평범한 돌인 것 같은데? 그건 평범한 돌이 아니다 저주받은 물건이지 자, 자, 심각한 표정들 그만 짓고 물건을 찾았으니 거래를 하러 가볼까? 기간페우스의 오른팔인 간베로를 만날 거야 약속대로 배신자들이 훔쳐갔다는 보물을 되찾아왔어 오, 좋아, 좋아 의외로 쓸만한걸? 약속은 있지 않았겠지? 물론이지 그 여사제는 배 안에 있으니 데려가도록 해 만약, 멜리사에게 몹쓸 짓을 했다면 가만두지 않겠어? 집이 가는 거냐?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데려가는 게 좋을걸? 해적 따위와 거래를 하게 되다니 멜리사만 무사하다면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제가 가서 멜리사를 데려올게요 멜리사! 구하러 왔어! 뭔가 불안해 멜리사는 괜찮을까? 걱정마 여기에 멜리사가 있을 거야 멜리사! 엎드려! 멜리사는 렌! Kintana! 어떻게 된거지? 피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레인이 무사해서 다행이야 나를 위해서 고마워 피네 신비한 힘을 가진 소녀라 캐스퍼 그냥 넘어갈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미안 미안 간베로 녀석이 그렇게 비열한 방법을 쓸 줄은 몰랐어 그럼 이제 멜리사는... 걱정 마 내가 멜리사를 구할 수 있게 도와줄게 놈들의 화물에 섞여서 숨어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넌 이미 신뢰를 잃었다 무엇을 보고 널 믿으란 거지? 미안하다고 해결사에게는 해결사만의 규칙이 있으니 한 번만 더 믿어줘 다행이다 경계가 삼엄하군 조용히 지나가긴 힘들겠어 웬 놈이냐 어쩔 수 없군 빠르게 정리하고 가지 소중한 hardANK 멜리사가 무사해야 할 텐데 너무 걱정하지마 녀석들 상품에는 손을 대지않을 너덜너덜 다행이라고 해야하나 여기 놓인 화물에 몸을 숨겨 난 해적들을 계속 공격해서 너희가 숨은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게 할게 괜찮겠어? 걱정 마 이래봬도 소문난 해결사라고 지밑자다! 돌파해주마! 갑판으로 나가보자 웬넘들이냐! 이 녀석들! 멜리사를 내놓아라! 멜리사? 여자나? 마지막으로 여자를 본 게 언제인지도 모르겠대 적절한 처방이 필요해요 죽어라! 멜리사는 이 회 없는 것 같애 그런 것 같아요 빨리 정리하고 다음배로 가죠 날아올라라 불멸의 불꽃이요! 이놈들! 멜리사를 어디에 숨긴거냐? 큰일이다! 주민자야! 안 돼! 선장이 그 힘을 흡수한 지 얼마 안 됐던 말이야! 조용히 저리하지 못하면 우리 모두 선장에게 죽을 거야! 이 녀석도 이상해요! 파괴의 힘은 쉽게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지. 무엇들 하는 게 아니야! 모두 부숴버려! 도겨둘 준비해라! 좋아! 좋아! 발사! 우리까지 죽일 셈이야! 자기 편까지 쏘다. 결국 이승을 잃었나 보다. 피넬! 저 폭주하는 힘을 정화할 수 있겠어? 모르겠어. 멜리사의 도움이 필요해. 멜리사가 무사하길 빌어야겠군. 이따가CM을 빌어야겠군. 저의 정화는 없으면, 실패할 수 있는 거라 생각되면, 이 녀석을 빌어야겠죠? 마이로는 그릇이 있는 것 같다. 또 다른 전쟁에 있는 게 아니겠군. 이따가CM을 빌어야겠군. 나이 엔진한, 이 녀석은 더 Consulting 도움이 필요해. 이 녀석은 안전한, 이따가CM을 빌어야지. 이 녀석이 못해. 다이가CM을 빌어야지. 만져라! 감대로... 감히 날 속였겠다? 으잇! 니놈! 물귀신은 아니겠지? 각오해라! 이 사기꾼! 그 폭발에서 살아남다. 즐긴 녀석이요. 이번에야말로 확실히 끝내줘. 쳐라! 폭격이 심해지고 있어요! 이미 늦은 건가? 흘러가야 푸질러! 추가 더 체육하지 않습니다. 그 수익. 가 inconceived. 이거 터지르다! 아아이! 날아올나라. 불멸의 불법시여! 큰일이야 기간테우스의 배에서 너무 멀어져버렸어. 흐흐흐흐흐흐흐 흐흑흐흐! 죽어! 게다가 미친 해적들도 가득한걸? 모두 파괴에 물들어 자신을 잃어버렸어. 제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일단 해적들을 처리하죠. 기간 테우스 녀석, 기대해라! 격침! 격침! 이건데, 단뉴 코미라! 도망가, 도망가! 이 피라미 같은 놈들, 검이 내 배를 엉망으로 만들더니! 걸기걸기 찢어서 상어 밥으로 던져주마! 힘이... 점점 커지고 있어... 비늘! 여긴 우리가 막고 있을 테니 빨리 멜리세를 찾아서 풀어줘! 응, 알았소. 이 피라미가 아직 안 된다. 이 피라미가 완전히 아니다. 그는 반쪽에서, 이 피라미가 없으면, 그는 그는 이 피라미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피라미가 더 장랭하는 것이다. 이 피라미는 더 장랭으로 던져서, 이 피라미가 더 장랭이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으아악! 너... 너? 봉인을... 다시 풀어줘 아이리스, 필리파이스, 아키니스, 파그룹 출 모드에게 적절한 처방이 필요해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여신이 이 검에 마지막 힘을 비추소서! 난 더 이상 내 힘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내 그 부케인 지배자인 내가! 희망은 언제나 절망과 함께 찾아오지. 나의 첫 모험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실망할 필요는 없단다.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넌 혼자가 아닐 테니. 처음이란 건 언제나 두려운 법이지만 걱정하지 말거라. 모든 영웅의 모험이 그런 것처럼 네 모험 또한 도전과 승리로 가득할 거란다. 가라, 사랑하는 내 딸아. 새로운 세계가 너를 기다린다. 내 친구의 희생은 대체 뭐였단 말이냐? 내 친구의 희생은 대체 뭐였단 말이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